오늘의 주제는 느끼한 입맛을 잠재워줄 빠빠빠빨 빨간맛 떡볶이입니다. 쫄깃할 것 같아. 시금을 찍어 먹어야 더 맛있다. 떡볶이도 맛있어요. 달걀찜까지요. 떡볶이야. 내 맘에 딱 들었어. 떡볶이야. 매콤하겠어요. 나를 위로한 음식에서 작년에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1위가 바로 떡볶이가 됐다고 합니다. 우리의 소울푸드 떡볶이. 그 종류도 다양하죠. 부산 떡볶이는 클라스부터 남다른 아닌가. 끝도 없이 펼쳐진 철판 위에서 너플너플 춤을 추니. 그 자태 한 번 곱다 고와. 막걸리와 쌀뜨물로 숙성시켜 깊은 맛을 더했다. 부산 기장시장을 평정한 가래떡 떡볶이. 아니 여기가 방앗간이야 떡볶이집이야. 매일 아침 직접 굽는 쫄깃한 가래떡과 매콤달달한 양념장에 환상적인 티키타카. 고소한 백배. 감자 샐러드를 얹어낸 방앗간 떡볶이입니다. 무가 자라면 떡볶이가 된다. 쫄깃한 쌀떡 사이로 오도독 씹히는 무채가 별미. 무의 수분이 어우러져 자연단 맛을 그대로 품은 양념장 맛이 히트다 히트. 무의 소유로 창조한 무떡볶이. 떡볶이 세계에 꼬들꼬들한 라면이 빠질 수 없죠.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크기를 가늠할 수 없는 대왕 라볶이가 완성됩니다. 떡볶이계의 입문 코스로도 완벽. 그 자체. 면발에 진심인 사람 여기 손. 라면에 이어 탱그르르. 반짝 매력의 잡채가 불시착했으니. 지구상에서 존재하는 떡볶이 중에서 독보적인 매력 뿜뿜. 잡채떡볶이. 보글보글 끓여먹는 이만 모르면 간첩. 배우 조인성도 학교종이 울리면 어김없이 달려가게끔 만든 추억의 즉석 떡볶이인데요. 입맛의 세대 차이를 허물게 안성만추. 떡볶이에서 피자 맛이 난다. 치즈에 이어 케첩을 휘리릭 뿌려 돌판 위에서 지글지글 끓여낸 추억의 돌판식 피자 떡볶이도 있고요. 유니크함이 저세상 버전. 기름에 바삭하게 튀겨낸 보리새우가 꿀캐미를 자랑한 일명 새우깡 떡볶이. 맛있는 거 위에 또 맛있는 거. 떡볶이와 삼겹살 두 거물을 한꺼번에 맛볼 수 있는 떡볶이도 있습니다. 떡볶이를 쌓아 먹으시긴 한데 이색적이죠? 떡볶이